진도준이 진화영에 이어 진동기까지 무릎 꿇리면서 마침내 진양철도 진도준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 듯 보입니다. 앞으로 순양그룹의 핵심이 될 순양금융을 진도준에게 물려주기 위해 기자회견까지 준비해놓은 것을 보면 말이죠. 앞으로도 드라마가 끝나려면 6화나 더 남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화영과 진동기를 경쟁해서 제거하면서 너무 쉽게 진도준이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 했지만 갑작스럽게 달려든 차량 한 대가 진도준의 대관식을 박살내버렸습니다. 테러 공격을 준비한 범인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을 덤프트럭까지 뒤이어 돌진시켰죠. 그리고 과거의 일을 회상하던 진도준이 일어날 일은 기어이 일어난다며 체념한 눈빛으로 다가오는 덤프트럭을 쳐다보면서 10화가 끝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진도준이지만 그가 이대로 죽게 될 거라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상식적으로 16부작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10화만에 죽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도준은 대체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진도준의 흑기사는 바로 하인석입니다. 진도준이 진동기에게 결정타를 가한 후에 하인석에게 왜 나를 선택했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왔죠. 처음에는 굳이 이 장면을 왜 보여주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이번화에서 진동기를 속이는데 하인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진동기를 몰락시키는데 성공하면서 목표를 달성한 이상 진도준과 하인석의 뒷이야기를 따로 보여줄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그럼에도 작가가 이 장면을 넣은 것은 바로 하인석에게 아직 중요한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죠. 10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화면이 검게 변한 후 이어서 들리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차량이 충돌하는 소리가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 두 번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인석이 트럭과 진양철 진도준이 탄차 사이에 끼어들면서 자신이 몰던 차로 충격을 최대한 흡수해 진도준을 보호한 것이죠. 원래 하인석은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에서 나오는 진도준을 태우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양철 회장이 손자를 태우러 오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진도준을 돕기 위해 조용히 그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인석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오던 도중 갑자기 진양철과 진도준이 탄차가 1차 습격을 당하고 뒤이어 대형 트럭까지 오는 것을 발견하자 진도준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양철과 진도준을 죽이려고 한 범인은 누구일까요? 자신들을 몰락시킨 진도준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진화영과 진동기도 충분히 의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범인의 정체는 바로 진영기입니다. 10화의 장면들을 다시 돌이켜보면 진영기가 그럴 마음을 먹게 될 계기는 충분히 있었죠. 진영기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제도에 발령받아 있던 아들 진성준을 다시 서울로 불러들이기 위해 그동안 진성준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진양철에게 어필해봤지만 아버지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진성준이 거제도에 잘 어울리니 그곳에 계속 있으라는 냉정한 핀잔뿐이었습니다. 대체 언제쯤 아버지가 자신과 아들을 용서해줄까 초조해하고 있던 그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동생 진동기는 더욱 놀랄만한 소리를 내뱉었죠. 진화영과 자신을 무너뜨린 진도준의 뒤를 봐준 것이 바로 진양철이며 처음부터 아버지는 진도준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속셈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동기의 말은 모두 그의 착각에 불과했을 뿐 진양철은 자신이 말한 대로 마치 심판처럼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죠. 하지만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진영기의 입장에서는 진동기의 말을 듣고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며 어쩌면 진동기의 말이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진영기의 의심은 진양철이 진도준에게 순양금융을 물려주기 위해 기자회견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확신으로 변했고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진양철과 진도준을 함께 없애버리려 한 것이죠. 제가 진영기를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진도준이 유년우였던 1회차의 삶에서 진양철과 진도준을 함께 제거했던 사람이 바로 진영기였기 때문입니다. 1화에서 진성준과 진영기의 대화를 들어보면 진영기는 후계자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진성준을 위해 진도준과 그를 지지하고 있는 진양철을 함께 제거해버린 것으로 보이며 진성준은 그런 더러운 방법으로 후계자 자리를 얻어낸 것에 엄청난 자괴감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듯 보였죠. 이번 2회차의 삶에서도 진영기는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지만 하인석이라는 변수로 인해 진도준을 없애는데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